퀴즈 개좋음 원래 좋았음 이거 오는거 존나 웃기네 하면 안 돼 딱 이리 와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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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線 으음 좋네 꽤 빠르네 국민이랑 같이 한번 해야겠구만 아 이제 뛰어 뛰어가는게 존나 웃기네 여기 사람이 있대 지나네 이거 너가 움직일 수 있는거야? 오 모바일 실드 이동 중 이쪽으로 조금만 가보자 장전 중 싸우러 가자 딜으로 왼쪽으로 와봐 품 만들어줄게 다음 링 축소까지 10초 움직여 연구를 전화한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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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이들이 날 쏘고 있잖아 으음 으음 여기 있잖아 여기 있긴 괜찮은데? 으음 아 아깐 앞으로 가면 좋긴 나 거의 있네 애넨 댐 God 아!", petite 여기 자리가 개좋은데 진짜,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κ 여기 있잖아 어 비상시 내가 저 위로 궁 타면 그냥 바로 붙여야지 괜찮아 나중에 그냥 내 궁 타고 군대면 뭐 넌 때리고 와라 와라 아 옥상스나 저거 왜 ㅈ같네 약봉 반대 싸우면 쏘구면 있었나보다 있나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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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그 아 아 나와될거같은데? 저기 아래있다 아래있다 가자 가자 내려갔다 아래? 한다운 맞으러 갈게 오케이 나왔다 왔다 왔어? 아 나 빼도 나 빼도 어디? 어디? 우리 2등인가? 나 빼도